첫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무한급수죠. 무한급수. 결국 무한급수의 값을 찾으라는 얘기에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AN을 찾은 다음에 대입해서 무한급수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소재 나를 보시면요. 이 나가. 나가 아니고요. 조건 나가. 처음 등장한 나는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죠. FX를 X-α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R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검산식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FX는 X-α의 QX 플러스 R이 되는 거고요. R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버립니다.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버리면 0이 되어버릴 거고요.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R이라는 게 뭐가 나오는 거다? F-α가 바로 나머지다. 이게 식이에요. 이게. 여기서도 똑같이 주고 있잖아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20이다. 식을 세울 때. 그럼 얘가 FX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0이 되는 값이 뭐예요? N을 대입해준 거예요. X에다가 N을 대입해준 게 뭐다? 나머지 20이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조건들. 이런 내용이 처음 등장한 거 아닙니다. 수능특강에도 있었습니다. 찾아보세요. 없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정리는 문제에서 소재거리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N을 대입해주면 ANN제곱 플러스 ANN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2가 이게 FN이잖아요. 그게 뭐가 된다? 20이 된다. 이 얘기라고요. 그럼 우리는 AN을 찾을 거니까 AN으로 묶었더니 N제곱 플러스 N이 나오잖아요. N이 나올 거고 넘어가니까 18이 되겠네요. AN 나왔습니다. AN이라는 것은 N제곱 플러스 N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부분분수에 관련된 내용이죠. 18은 앞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도 N,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적죠. 우리 친구들은 이게 우리 4월 전국연합 주간식 1번 문제로 나왔었죠. 22번 문항이죠. 22번 문항.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무한급수 4단원이 아니고 수열로서 나왔었죠. 그때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원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들 이 값이 1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그냥 18 이렇게 끝난 친구들도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저는 이렇게 못 끝냈대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좀 노력이 조금 적었던 거죠. 실제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한 친구는 그냥 이 정도 나왔으면 18 이렇게 적어버리고 끝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개념적이 이 안에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만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N항까지의 합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는 거잖아요. N항까지의 합을 구할 거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K 플러스 1분의 1. 이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거에서 이거 빼면 1분의 1 필요 없고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부터 대입을 해줄 거라고요. 1 대입하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대입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 대입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가서 N 대입해주니까 뭐가 나왔냐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정말 마지막 적어드리는 겁니다. 예. 수능 완성 시간에 이거 적어드리지 않습니다. 예. 불친절한 게 아니고요. 이걸 적었다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만큼 연습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자. 바로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앞에 하나 남으면 뒤에도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건 우리가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뒤에 게 0으로 가버립니다. 결국은 이 무한급수는 앞에 몇 개 남았냐가 이 무한급수의 값이라고요. 예. 앞에 바로 없어지기 시작하면 하나 남는 거. 바로 없어지지 않으면 보통 앞에 두 개가 남습니다. 뒤에 거는 다 0으로 갈 거고요. 그럼 앞에 두 개 계산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얘가 1 나오니까 1에다 18 곱해가지고 얼마다? 정답은 18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였고요. 11번 문제로 가봅니다. 11번 문제 선생님의 유일한 운동 시간입니다. 칠판 지우기 그런데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날려있는 것 같아요. 칠판 지우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걸 운동상화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도 지워보고 이렇게도 지워보고 그러니까 팔뚝만 나오고 있죠. 다른 운동하는 거 없습니다. 숨쉬기 수험생들이 막 뭐 격하게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학생들 제가 얘기하는데요. 시험 118일 남았습니다. 운동 격하게 하지 마십시오. 학생들 보면 학교에서도요. 남학생들이 꼭 수능 전주나 이 정도에 운동 안 하던 운동이에요. 특히 또 그러다가 다쳐요. 깁스를 해요. 손가락 농구하다가 공을 내가 안 다치려고 해서 안 다치는 게 아니고 공이 세게 오니까 그냥 손가락이 부러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 깁스를 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깁스 했어요. 시험 문제 풀어야 돼요. 수학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아 깁스 풀고 할 거예요? 안 된다고요. 제발 좀 다치지 않게 살살 하시라고요.